아빠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시아? 뭐 근데 시아 시아는 내가 안아주고 진짜? 근데 시아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? 오늘 이렇게 막 폈잖아 시아 오늘 왜 이렇게 머리도 알록달록하고 이렇게 하고 왔어? 예쁘게?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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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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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까 어디 어디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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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있어? 엄마가 알려줄게 아빠 오면 엄마가 알려줄 테니까 시아가 어흥해 알았지? 어흥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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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숨어 숨어 나도 숨을게 시아야 뭐 하고 놀래켜주는 거야 알았지? 시아 시아 뒤돌아 시아야 이거 시아 아니에요 누구지? 시아 누구야? 머리 이거 뭐야? 머리 이쁘지 시아 보여줘 시아야 발레 보여줘 시아야 발레핑이에요? 시아 아빠 만나면 뭐 해준다 했어 시아 봐라 아 진짜? 어 시아 »,, 보니? 어 편의점 가서 시아가 편의점 가서 시아 가 미처 고마워 꼬마 Finance 잘 먹을게